가수 백지영이 딸 하이미의 근황을 공개했다. 백지영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 따고 나갈 거예요. 너 혹시 천재 아니냐? 아 그럼 피곤한데?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소개는 백지영 정서건의 딸 하이미의 근황이 담겼다. 하이미는 대문 앞문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. 하이미의 깜찍한 뒤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. 백지영은 딸 하이미와 일상 을 공개하며 훈훈함을 안기는 중 폭풍 성장한 하이미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. 김가영 기자 kky1이 연구 꼴뱅이 tv report.co.kr slash 사진는 백지영 인스타그램.com 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 포금 진